용찬우는 어리석은 일관성이라는 영상에서 또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할 때는 어떤 해명이나 변명도 덧붙이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과 순수주의자는 아닙니다. 진실된 해명이나 솔직한 변명을 곁들이는 정도라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용찬우처럼 어설프거나 뻔뻔스러운 방어 논리들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한다면 사과를 해서 욕을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용찬우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모독하니까 거기에 화가 나서 신경질적인 댓글을 달았다고 변명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먼저 용찬우를 모독해서 전응하라고 부른 건가요? 신재용 서울대 교수가 용찬우를 어떻게 모독했길래 저런 것도 교수를 한다고 조롱했나요? 콘돔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못으로 머리를 찍어보라는 조롱을 당한 사람도, 사고 구조가 유인원 같다는 조롱을 당한 사람도 용찬우에게 인신모독 선빵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인신공격 선빵을 습관적으로 날린 사람은 바로 용찬우입니다. 둘째, 용찬우는 잘못을 엄청나게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용찬우는 사과를 한 이후에 습관적으로 그것을 뒤집습니다. 이전에 올린 사과 영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져버렸습니다. 송민호 사태의 경우에는 사과를 번복하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흑자헬스에게 개인적 메시지로는 사과했지만 공개적 영상에서는 조롱했습니다. 흑자헬스를 용서해 주겠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 영상에서도 그러듯이 사과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명 또는 변명이랍시고 덧붙입니다. 이러니까 사과 코스프레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셋째, 용찬우는 2년 전부터는 자신을 모독하거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격적인 댓글을 달거나 다른 식으로 남을 공격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용찬우가 인신공격 선빵을 날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넷째, 용찬우는 공개적인 사과보다 사적인 이메일로 사과하는 것이 더 적절했다고 주장합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진정성이 없답니다. 피해자 개인에게만 사과하는 것보다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훨씬 더 쪽팔립니다. 그 쪽팔림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진정성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사과를 한다고 해서 개인적 사과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울증 망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개인적 사과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다섯째, 용찬우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면 사과 내용을 가지고 욕하는 사람이 많아서 공개 사과를 꺼려왔다고 변명합니다. 해명 또는 변명이랍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덧붙이지 말고 사과를 진솔하게 해보십시오. 사과를 뒤집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뼈저리게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과한 것 가지고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과할 때조차 남탑부터 하려고 완전 무장하고 있으니까 사회생활이 힘든 겁니다. 여섯째, 용찬우는 자신이 어떤 것을 너무 완강하게 또는 너무 직설적으로 주장해서 재수없어 보였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우울증, 양극성장애, 나르시시즘 등이 전부 거짓이며 정신과 의사의 돈벌이를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말이 비판받는 이유는 완강하거나 직설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과학적 근거도 되지 않고 지멋대로 떠들어대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저는 용찬우가 유물론과 관념론에 대해 썰을 푼 것을 비판한 영상을 올린 적 있습니다. 완강하거나 직설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짜증을 냈던 것이 아닙니다. 유물론과 관념론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떠들어대니까 짜증이 난 겁니다. 게다가 그런 헛소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한 성공파리에 도움이 되니까 더 짜증이 났습니다. 일곱째, 용찬우는 우울증, 우울증 환자, 정신과 의사를 조롱한 것을 두고 패션 우울증을 비판한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패션 우울증 때문에 진짜 우울증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안타까웠답니다. 그럼 왜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를 상담하는 것을 두고 건방지다고 말했습니까? 왜 정신과 약을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까? 패션 우울증이라는 말 하나로 빠져나가기에는 우울증에 대한 당신의 헛소리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덟째, 용찬우는 성공에 대한 강의를 고가로 팔아먹지 않았으니까 성공파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 달에 무려 60만원이나 되는 유료회원 등급에 몇 명이나 가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등급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용찬우의 의도를 잘 보여줍니다. 푸르쉐를 몰고 다니는 저 거짓말하고 성공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썰을 푸는 영상들을 올리면서 구독자들과 유료회원들을 끌어모으려 했다면 설사 성공파리 강의를 팔아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악성 성공파리를 한 겁니다. 아홉째, 용찬우는 자신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들이 떠돌아서 억울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비판, 비난, 조롱받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지 명확히 밝히면 됩니다. 사실과 다른 말들이 떠돈다는 포괄적 주장보다는 구체적 해명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악마는 세부사항에 있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열째, 용찬우는 악의적 편집으로 본인의 의도가 왜곡되었다고 억울해합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원본 전체를 보여주고 무엇이 생략되거나 편집되거나 추가되어서 왜곡이 일어났는지 해명하는 영상을 올리십시오. 용찬우를 보면 저의 글이나 영상의 내용이 한심하다면서 조롱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한심한지는 절대 밝히지 않는 인간들이 떠오릅니다. 인신 공격을 할 때는 그렇게도 입이 가볍던 사람이 본인이 억울한 것을 해명할 때는 왜 그렇게도 침묵을 좋아합니까? 공격을 할 때는 그렇게 좀 더 나아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